오늘 3시간 후 1시간 후 어어 야 빅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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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범이다 범범이 오 나 끼웠어 어 진짜 썩 구취기 민지영도 뭐하시냐? 야! 들어와봐 아 그래 알았어. 나 다음주에 내려가게 나 24일날 알바 들어가거든 이거 근데 규칙은 모르겠다 왜?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잘 떼고 아 예 어 뭐 연두란분 터지긴 터지는데 뭔지 모르겠네 아니야 아 이거 채집도 해놔야네 길이 막혀가지고 네 네 네 아 열매 수집하는게 목적이구나 너 일단 알아서 아 근데 잘 안 움직인다 지우는 로아 시작했냐 지우는 로아 시작했냐 지우 대기활에 빡대기인데 지우 전화해본다 피켜빡피켜빡 어 뭐해 오케이 잡았고 아 지우 핫고야? 핫고야 핫고야인가? 아 아 아 나 놀아 아 밀레몬이 해도 되는구나 지우 부족한 연락 일단 이거 100개 구하는 게 목적이네 슬라임 다 잡는 것보다 큰일 슬라임 진필님? 예 에 러스타크 에 러스타크 봄봄에 ㅋㅋ 입국 컷 당해요 이제 게임 대 미니게임 아 여기 PC방이 잠시만요 전화 와서 슬라임 크레이시아 케이트 흐흐흐 철렁 낀다 야 비켜잇 아 감전이 있구나 애들 감전 공격하네 폭탄이 내가 만든 건 없네 그냥 선캐스트 캐스트 그 다음에 제일 빠른 거는 이제 현질 그 마리에 샵이라고 시간마다 이제 이렇게 초기화되잖아요 그거랑 이렇게 선캐스트 하다보면 캐스트로 주기도 하고요 다 깼나? 다 깼나? 탁 제 마음 게임이다 정말 고마워 알 수 없는 주머니 알 수 없는 주머니 랜덤 박스네 생명력은 범블링 경기장 아 아까 그게 범블링구나 체력 증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퀘스트 이후 어떻게 아는다고 F나 우레 아 이거 F나 우레 이제 뜨겠네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쁘네요